오늘 말씀 드린 내용이요, 긍정적인 억제도 긍정적으로 한다. 이게 이제 칼 구스타프 융의 책이 워낙 많아요. 강의를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그 중에서 현대인들을 위한 30조 심리학 강의라는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제목이요. 그런 비슷한 내용의 책에 그리고 우리 아쉬럼 선생님들이 융 책이 워낙 많으니까 보시는데 좀 부담이 덜 되게 한 권은 그냥 새벽에 이렇게 주제로 조금 엮을 수 있는 건 읽어드리면 나중에 책을 보실 때 좀 편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아쉬럼 선생님뿐 아니라 같이 지금 스케줄 맞춰서 책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생각보다 꽤 계셔서요. 좀 이게 보시는 좋긴 할 텐데 이게 좀 너무 양이 많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정리를 미리미리 조금씩 해드리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말씀드린 책 중에서요. 페이지 240 인데요. 억제도 긍정적으로 하라. 부정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부정적인 상황을 지우기 위해서 긍정적인 상황을 실천하는 게 지혜롭다. 억제도 긍정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하지마! 막 이런 식으로 아우 그것도 못해.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아우 넌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아우 넌 운동도 못하는데 내가 공부도 못하고 이러면 정말 아이가 그냥 그 말 듣게 듣는 것만으로도 성격이 파괴될 것 같잖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애가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어머니가 봤을 때 그 못하는 기준이 뭐 이렇게 아주 목표가 높은 어머니들은 자식의 하는 게 이렇게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아이를 두고 아우 넌 공부도 못하고 아우 너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니. 너는 음악 미술이나 딴 애들처럼 체육이라도 잘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좀 웃기기를 또 해서 뭔가 방송에 나갈 수 있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뭔가 있어야 되는데 넌 하는 게 없니. 이렇게 잘한 아이하고요. 요즘에 그렇게 무식하게 키우는 분들은 없겠죠. 워낙 지식들이 높아지고 수준이 워낙 높아져가지고요. 인터넷 덕분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깔았던 그 인터넷망이 요즘에 정말 교육체계까지 이렇게 그리고 80 넘으신 어르신들도 인터넷 그냥 편하게 하실 정도로 인터넷 강국이 됐죠.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이게 참 전 세계적으로 최고인 상태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무식하게 키우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공부를 해라 해라. 너는 그것도 못하냐. 이거보다는 애가 이렇게 봤을 때 집중을 못하고 공부하는데 그 지적인 능력이 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영양제를 주고 거기에 맞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면서 그럼 오늘은 요것만 한번 해볼까? 그래서 뭐 한 10장의 공부를 엄마의 목표는 그 정도다. 엄마의 목표는 한 10장이면 이거는 그냥 내가 참아줄 수 있을 정도로 소소하게 하는 공부야. 그러면 애가 못 따라오는 것 같더라면 한 페이지 정도. 10장이면 20페이지인데 한 페이지 정도를 잡아서 오늘은 그냥 이 부분을 함께 해볼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과 아휴 딴 애들은 20장 30장 막 한다는데 한 페이지 겨우 하면서 이것도 못해. 이러면 이거는 애가 뇌가 쪼그라들겠죠. 생각만 해도 심장이 쪼그라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휴 운동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피아노도 못치고 공부도 못하네. 이렇게 하기보다는 피아노 한번 해볼까? 우선 한 손가락으로 치는 젓가락 행진 것부터 한번 해보자. 그냥 놀이처럼 누가 더 빨리 하나 해볼까? 엄마랑 이거랑 저거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것과 운동을 못해 하는 것보다는 요즘에 연예인들 철봉 매달리게 한다는데 우리도 가서 한번 해보자. 애가 올라갔다 뚝 떨어지면 다시 해보시고 아니 올라가서 0.1초면 100번을 하면 그 0.1초가 100번 모이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야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어 그래? 0.1초가 모여지면 이만큼 할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아휴 옆집에는 지난번에 보니까 한 1분을 매달리고 있더만 너는 걔보다 잘 먹이고 너는 걔보다 더 좋은 거 사입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이러면 완전 하늘과 금 이게 완전 차이죠.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할 때도 똑같아요. 이게 긍정의 억제라는 건 아 그래? 오늘은 밥 한 숟가락만 빼볼까? 두 끼를 먹었는데 한 끼 반만 먹어볼까? 이렇게 하는 거하고요. 이게 부정의 억제라는 건 아휴 내가 이 짓을 하면서 살아요 내가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내가 평생 이렇게 하는데 살도 안 빠지는데 내가 이거 뭔 짓을 하고 사는 거야 이게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러면서 아휴 내가 먹고 싶은 게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는데 오늘도 그걸 못 먹네 이러면서 하는 다이어트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아 내가 두 끼를 먹네 그러면 식재료로 들어가는 어떤 가성비가 이게 뭐죠? 뭐라고 그러죠? 음식 한 집안에 맨날 단어 까먹어요. 그거 있잖아요. 가성비가 아니라 아 뭐 있죠? 그 밥 먹는 게 너무 많아지면 그래서 그게 낮아지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더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비도 많이 줄고 실질적으로 밥 먹는 시간에 내가 책을 본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나만의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는데 음식을 먹는, 준비하는 시간, 먹는 시간, 씻는 시간 적어도 한 시간 반에서 두세 시간 뭐 긴 분들은 두 시간까지도 걸려요. 그러면 그 시간을 내가 버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긍정적인데 계속 내가 못 먹는 것만 생각하면서 아 맛있는 거 그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그리고 아니 그거 사 먹으면 되는데 그만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만큼의 경비가 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내가 하고 싶을 수 있는 것을 더 할 수 있는데 그걸 반대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억제도 긍정적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새벽에 일어나서 아 나 잠 어떻게, 아 나 새벽에 절대 못해 막 이런 분들도 이거를 절대 못해 내가 어떻게 일어나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막 이러면 정말 못 일어나지만 새벽에 일어나는 거 조금 힘들긴 한데 아 그래도 새벽에 그 상큼한 향기가 있잖아 아 그리고 내가 시간을 돈으로도 벌 수 없는 시간을 버는 거네 아 잠을 좀 뭐 그럴 수 있다고 참지 뭐 좀 이렇게 꼬박꼬박 졸 때도 있는데 좀 이겨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을 이기면서 내가 나를 이기는 거잖아 화이팅! 하면서 아 이 정도로 내가 내 욕구를 잘 조절한다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좀 조절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긍정의 억제를 하는 분과 부정의 부정 억제를 하는 분들은 상의 질 자체, 질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요. 심장에 오는 압박감과 뇌에 오는 긴장감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여러분은 좀 어느 쪽이신가요? 그게 완전히 다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결혼했다가 이제 요즘은 이혼하는 게 워낙 많죠. 그런데 이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아유 조금만 더 참지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칼부리는 나는 부부싸움까지 가서 정말 참담한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아유 무슨 이혼을 참아야지 이런 얘기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하시면 안 돼요. 그 책임 당신이 지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얼마나 참다가 참다가 이혼했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고통은 자기가 제일 더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특히 부부관계는 알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절대 피해야 될 텐데요.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왔지? 이런 분이 있었어요. 꽤 있어요. 이런 분들이요. 결혼했을 때는 정말 뼈만 남은 거예요. 키도 작지 않은데 거의 모델급으로 말랐는데 모델로 봤을 때도 아주 마른 모델급으로 마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을 딱 하시더니 살이 찌기 시작하는데 60kg, 70kg까지 막 찌는데 얼굴이 10년 이상은 젊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니까요. 그런 분들한테 가끔 이렇게 여쭤봐요. 그런데 거의 공통적으로 이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때는 그렇게 마르기 위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이혼하자마자 이혼한 얘기를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살찌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남편이요. 살을 못 찌게 하는 거예요. 와우 그런 남편하고 어떻게 살아요? 남편이 살이 찌면 사람같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심한 분은 무슨 이렇게 가게 같은데 가거나 이러면 이렇게 살찌기 좀 있는 여자분이나 남자분이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남편도 그렇게 마르지는 않았어요. 아세요? 목소리 톤 높아지네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이렇게 서빙을 하거나 물건을 팔거나 이러면 그 앞에다 대놓고요. 그러니까 그 남편분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이러면서 어우 저렇게 살이 많이 쪘다고 역겹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들이 부인들이죠. 이혼하신 분들이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뭐 이제 더 심한 경우에는 어우 당신 너무 살이 쪄서 부부관계 당연히 안 하고 이렇게 보기조차 싫어하고 이러니까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정말 돼지보다 못하게 취급당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애기 낳고 나서 뼈가 부서지면 몸이 불어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제자리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뼈가 근육을 못 잡게 이렇게 밀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이 무식하고 무지해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걸 정확하게 알았다면 어떤 방법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뼈를 조금이라도 바로잡고 건강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치료를 이렇게 해주거나 같이 뭔가 서포팅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살쪘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혼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이분들이 막 말랐다가 살이 찌니까 그동안 마르기 위해서 했던 모든 고통들이 사라지면서 이게 몸이 푹 이렇게 여유로워지면서 고통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도 다 사라지고 아픔도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할 때도 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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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가게 되면 정말 고통스럽고 아프다. 피부 살값까지 매일 아팠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살이 쪄야 되는 게 원래 건강에 맞으니까 그냥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통증이 완전히 없는 거죠. 피부 통증도 없고 관절 통증도 없고 장애 통증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의 부정의 부정으로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겉은 마르지만 삶 자체가 사막의 마른 가지처럼 너무나 피폐해지는 거고요. 그것이 여유롭게 내 상태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긍정의 긍정의 긍정으로 향하다 보면 이게 더 건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줄인다. 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고야 말 거야. 이거보다는 긍정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서 아 이걸 하니까 내 삶이 이렇게 좋아지네. 풍요로워지네.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나 바빠서 운동 못 해보다는 아 그럼 계단 걷지 뭐. 바빠서 운동 못 해보다는 일어서서 페이퍼를 작업을 한다든지 뭔가 내가 일을 하면서 요가 아사나 동작을 활용한다든지 운동을 활용할 수 있다면 어 내가 일상에서 나는 항상 언제든지 요가 동작을 하고 언제든지 운동을 해야 하고 일상을 운동과 요가로 덮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한 번쯤은 긍정의 억제 부정의 억제가 아닌 긍정의 억제로 삶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요가적인 방법을 행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방법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며칠간에 한 2, 3일 정도의 휴가가 있었잖아요. 쉬는 날이 있었는데 일을 나가실 때도 아 내가 일을 나갈 수 있음에 대한 감사함과 뭔가 함께 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을 새기고 나간다면 훨씬 더 하루를 감사하고 즐겁고 좀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수단이 팟다 읽어드릴게요. 수행승들이요.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원리의 관찰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묻는 자들이 있거든 있을 수 있다 라고 대답해도 좋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떤 괴로움이 생겨나더라도 모두 자양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이 관찰의 한 원리이고 그러나 자양을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여 소멸시켜버린다면 괴로움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관찰의 두 번째 원리다. 수행승들이요. 이렇게 두 가지 관찰의 원리에 올바로 방위를 하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에게는 두 가지 과보 중에서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즉 현세에서 최상의 지혜를 증득하든가 집착이 남아 있더라도 하느님 세계에서 열반에 들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님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세상에서 존귀한 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바른 길로 자해 가신 님께서는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어떠한 괴로움이 생기더라도 모두 자양을 조건으로 한다. 자양들이 소멸되면 괴로움도 생기지 않는다. 괴로움은 자양을 조건으로 한다는 그 재난을 알아서 모든 자양을 두루 알아 모든 자양에 의지하지 않는다. 질병을 여인 상태를 올바로 알아서 번뇌들을 부수고 가르침에 입각하여 성찰하는 지혜에 통달한 님은 해야림을 벗어난다. 수행승들이여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원리의 관찰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묻는 자들이 있거든 있을 수 있다 라고 대답해도 좋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떤 괴로움이 생겨나더라도 모두 동요를 조건으로 한다는 것이 관찰의 한 원리이고 그러나 동요를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여 소멸시켜버린다면 괴로움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관찰의 두 번째 원리다. 수행승들이여 이렇게 두 가지 관찰의 원리에 올바로 방일하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에게는 두 가지 과부 중에서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즉, 현세에서 최상의 지혜를 증득하든가 집착이 남아있더라도 하느님 세계에서 열반에 들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님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세상에서 존귀한 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바른 길로 잘 가신 님께서는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어떤 괴로움이 생겨날지라도 모두 동요를 조건으로 한다. 동요들이 그치게 되면 괴로움도 생겨나지 않는다. 괴로움은 동요를 조건으로 함으로 그 재난을 알아서 그러므로 동요를 버리고 형성을 종식시켜 수행승이라면 동요 없이 집착 없이 책임을 확립하고 유행해야 한다. 자, 내일부터는 4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을 쭉 펴시고 턱을 당긴 상태에서 명상에 들겠습니다.